이번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는 말씀 성취의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데요 주어진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참 양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93 언약을 누리시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심으로 문제 앞에서 한해 주신 힘으로 감당하시고 또 가난을 정복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오늘부터 3일간 우리 WRC가 진행되죠 그리고 그게 끝난 이후에 또 토요일과 주일까지 해서 우리 HRC 하나 랩런트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우리 하나 랩런트 컨퍼런스의 주제는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자 랩런트라는 주제고 우리가 이 시기만큼은 정말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랩런트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는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평생 평소에도 계속 그 언약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WRC 기간만큼은 더욱더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경험이 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랩런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도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랩런트가 아니더라도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있어야 되겠죠 또 그 흐름이 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랩런트는 메시지 잡고 막 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진짜 우리 랩런트들 두고 언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나 매출하기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또 오늘부터 랩런트 대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 흐름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응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난 랩런트 리더 때에 총 다섯 강의 메시지를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각 다섯 강의마다 이제 다섯 시간이죠 그 다섯 시간마다 세 강씩 말씀을 주셨어요 1, 2, 3, 4, 5, 6 이렇게 그래서 총 15강의 말씀입니다 다섯 시간을 메시지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메시지고 여러 가지 단어들과 언약들이 나오는데 그걸 소상하게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그럼 하루 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예배 시간에 중요한 언약들만 정리하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띄워주시고요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번 주제가 뭐였냐면 세계를 변화시킬 영적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총 15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계를 변화시킬 영적 작품 15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각 강의마다 마지막 결론에서 저기 저 분홍색 글자 있죠 저게 전부 다 주신 미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마음에 저게 무슨 소린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에 많은 의미와 언약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리하셔서 묵상해보시고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많은 응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랩런트 사역 또 현장 사역에 있어서 많은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유광수 목사님이 랩런트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미션들을 총정리해서 쏟아부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다섯 강의 중에 첫 번째 강의죠 주제가 랩런트 리더의 현주소입니다 랩런트 리더의 현주소 이사회에서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회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저 이렇게 고백했죠 랩런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랩런트의 현주소다 그게 첫 번째 강의의 주제죠 그래서 1강은 랩런트의 하루입니다 랩런트의 하루는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게 랩런트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랩런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른 응답이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해라 그리고 랩런트들은 항상 속기 쉬운 게 환경이에요 각각 다르겠지만 그 환경이 너무나도 속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수용하고 초월하는 걸 배워야 돼요 각 강의의 서롬마다 이런 랩런트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강의 본론에 랩런트 7명은 어떻게 응답받는가 보면 모든 현장, 모든 일, 모든 만남이 응답이었어요 랩런트에게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영적인 사실이죠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서에서 본 것입니다 보좌의 주님을 보았고요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슬압, 천사들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지금도 랩런트에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축복을 보고 삶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했어요 그것마저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에서 첫 번째 영적 작품을 만들어라 한 것이 바로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393 기도를 가지고 세팅을 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393 기도를 해라 안 하고 393 세팅을 해라 왜 그런 말씀 계속 할까요 기도를 세팅해라 이 말이에요 계속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기도 하거든요 저도 세신자 다락방을 하면 보건 편지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교재고 뒤에는 빈 공간입니다 그럼 빈 공간에다가 일부러 저는 문을 써줘요 왜냐하면 다른 기도 할까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93 기도를 세팅하라는 말은 랩런트가 꼭 누려야 될 것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현주소는 인갓 하나님 안에다 이렇게 1강을 마무리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랩런트의 한 주간 그 다음 넘겨주세요 2강은 랩런트의 한 주간 흐름입니다 한 주간의 흐름 서론에서는 교회는 싸우고 있지만 랩런트는 속지 말고 사람을 수용초월해라 1강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 때마다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럴 일이 많은가 보다 진짜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수용초월해야 될 일들과 사람이 너무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해라 그래서 본론의 1번에는 흐름을 정확히 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의 흐름을 보라 했어요 기도의 흐름은 뭘까요? 2사여서 59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를 뿐만 아니라 더 크다 했습니다 그게 기도의 흐름이죠 전도의 흐름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기독교가 1%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그 흐름을 보라는 거죠 전도의 흐름 말씀기도 전도의 흐름을 정확히 봐라 랩런트는 그게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떻게 봐야 되는가 2사에서 6장 3절에 거룩하다 세 번이나 얘기하고 있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죠 랩런트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 쓰지 마라 했습니다 망군의 여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2사에서 6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전부 그 빛을 비춰야 될 곳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장에 오래된 사람들 그렇잖아요 오래되면 그 현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과 다니엘 애국왕이 못 보는 걸 봤어요 바벨론 왕이 못 보는 것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걸 보게 된다 그래서 결론에 두 번째 영적 장품은 현장을 보좌화해라 했습니다 1강에 나를 보좌화했잖아요 나를 보좌화하지 말고 작품을 만들어라 했잖아요 나를 보좌화하는 작품을 찾아라 했습니다 이 축복이 와 있으면 현장을 보좌화하는 것은 쉬워진다 그러니까 세팅을 하란 말이죠 기도를 세팅하라 나를 보좌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좌화하는 기도를 세팅해라 이 말이에요 저도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를 세팅을 해놔라 기도를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는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랩런트의 집중입니다 랩런트는 분열, 집착, 중독되지 말고 집중이라는 단어를 붙잡아라 요즘엔 다 분열, 집착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붙잡아라 본론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집중해라 집중 나를 보좌화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딜 가든지 현장을 보좌화할 수 있다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때 나오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게 보이면 제한된 집중 우리 메시지 통해서 많이 받았죠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리스 집중을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3강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중의 기준은 뭐죠? 2사에서 6장 8절에 나를 보내소서 할 정도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진짜를 보면 경쟁자가 없어진다 요셉은 경쟁자가 없었어요 2사에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는 절대 없앨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공부 걱정하지 말고 절대 계획을 찾아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랩런트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죠 그걸 찾아내라 세 번째 나의 업에 집중입니다 랩런트의 업에 집중의 기준은 이 연약들이에요 위드 인마델 원리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랩런트의 업이 2, 3, 7과 맞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를 중고 때 하다가 대학 때 제대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보고 말 5차 산업에 문이 열리게 돼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적인 작품은 세계를 보좌화해라 했습니다 세계를 보좌화 나를 보좌화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랩런트가 2, 3, 7의 업을 가지고 세계를 보좌화해라 이게 기본이다 했습니다 랩런트 운동은 전 세계 교회가 다 해야 되는 운동이죠 그래서 첫 강의 랩런트 리더의 현 주소에 대해서 세 강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강의는 랩런트 리더의 여정입니다 여정 유광수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나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대요 새벽 기도 때 그때부터 깊이 호흡하면서 나를 보좌화하고 또 나가 보좌화 되니까 현장 보좌화의 응답을 누리고 또 기도로 세계를 보좌화하는 그 기도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기도 제목이 없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2사에서 40장의 말씀대로 독수리같이 훈련시킬 것입니다 4강의 제목은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7번 당했죠 그래도 0.1%의 이 랩런트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 응답이 오는데 이거는 절대 응답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언약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절대 목표가 보인다 했습니다 절대 응답 주권 계획 언약 목표 이 다섯 가지입니다 본론에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6장 13절을 봤죠 랩런트는 남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은 자가 잡을 것 세 가지를 이사에서 40장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이사에서 40장 6절에서 8절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랩런트는 언약을 제대로 잡아라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서 26절은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에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랩런트가 잡을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0.1%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는 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남은 자를 남는 자로 또 문화권을 정복할 남을 자로 세우시고 전 세계 후대 키울 남길 자로 세우시게 돼 있습니다 남은 자 사각 남은 자예요 그래서 결론은 네 번째 영적 작품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남은 자의 축복 오늘 말씀 이 부분 있죠 이것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고 설계하고 현장을 보고 맞추는 디자인을 하라 그게 네 번째 영적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 하나님은 보금 가진 소수의 랩런트를 전 세계로 흩으셨어요 그걸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흩으셨죠 랩런트는 나의 상황에 속지 말고 현장 상황에도 속지 말고 많은 사람의 소리 여론에도 속지 마라 본론에 우리가 현장을 볼 때 마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쳐다봐라 했습니다 순례자의 길에서 첫 번째 본론 1번은 초월적 기도를 배워라 했습니다 초월적 기도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기도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와 우주와 보좌가 하나 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초월적 기도를 배워라 그러면서 237, 시공간 237을 누리는 기도를 배워라 이게 순례자의 기도다 했습니다 순례자라고 하면 기도에 대한 메시지죠 2사에서 41장 8절에서 9절에 땅끝에서 나의 종을 택하여 불렀다 하셨고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43장 18절에서 21절에는 과거에 잡히지 마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공간 237을 누리는 기도하라 그러면서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 설명하셨는데 순례자의 길은 동료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도의 힘을 회복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나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사람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결론의 다섯 번째 영적 작품은 미디어로 237 작품을 준비해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미디어로 237 작품을 준비해라 라는 다섯 번째 영적 작품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복자입니다 랩런트는 자신에게 속지 마라 했어요 언양만 잡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는 세 가지 나라를 알아라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바로 랩런트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각 강의마다 서론에서는 랩런트가 꼭 속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본론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 부분에 대한 언약을 찾아서 말씀을 주셨고 결론에서는 미션들을 주셨습니다 영적 작품 만들 15가지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 전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랩런트의 마지막 여정은 뭐냐 어두움을 정복하는 여정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을 정복하는 것이 쉽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창조의 빛 2사에서 53장 1절에서 6절에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약속하셨고 2사에서 60장 1절에서 2절에는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임하였다 했습니다 랩런트는 빛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빛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는 어두움을 정복하는 정복자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단을 정복하는 정복자다 했습니다 2사에서 60장 3절에 보면 나라의 왕들이 돌아올 것이다 4절에는 많은 무리가 돌아온다 9절에는 많은 배들이 재물을 싣고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단 문화를 완전히 정복한다 라는 말이죠 앞으로 5차 산업이 오게 됩니다 5차 산업은 완전 정신병 시대예요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보금을 놓친 교회를 정복해라 2사에서 60장 19절에 해와 달이 빛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가 너의 빛이 되신다 했습니다 21절에는 내가 내 백성을 의롭게 할 것이다 22절에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나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보금 놓친 교회를 정복해라 결론에 여섯 번째 영적 작품 미션은 가짜 서밋 만드는 운동 서밋 운동 말고 진짜 서밋 운동을 해라 했습니다 진짜 서밋은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이죠 성공을 배설물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내가 보금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진짜 서밋이거든요 가짜 서밋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랩런트는 진짜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진짜 서밋들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선택하지 보금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찾으면 천 명 전도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진짜 서밋 운동을 하자 그래서 두 번째 큰 강의에서는 랩런트의 리더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강의 랩런트 리더의 미래 준비입니다 7강에서는 실제 플랫폼을 만들어라 여러분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무슨 건물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건물이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영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플랫폼을 만들어라 7강 보금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유 목사님께서 전도를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플랜을 계속 짜면서 현장에다가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플랫폼이 됐다 이게 만들어지니까 저 시골 영도에 이번에 우리 차세대 수련회 때 제가 영도에 다녀왔는데 부산이 그렇게 발전했지만 영도는 아직도 시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골 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훈련받으러 오잖아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길을 닦으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대로를 수축하라 만민이 올 길을 닦으라 우리 하나교회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본론에 플랫폼을 알아야 만들 수 있겠죠 어떤 플랫폼을 얘기합니까? 237, 치유, 서밋이 올 수 있는 세 가지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과연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런 뜰이 있는가 이게 준비된 교회 뜰이 있는가 없다면 우리가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민족들이 마음대로 문 열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 옷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곳 그건 편안하단 말이죠 그냥 내가 쓰는 장소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랫폼의 내용 이건 뭐냐 이사야서 62장 1절 빛이죠 2절의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11절의 땅 끝까지 선포하라 여호와의 상급과 보홍이 있을 것이다 이게 플랫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사야서의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세 번째 플랫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죠 거침 도를 재하라 도를 재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사상과 이념 이 사상과 이념을 바꿔라 지금도 많잖아요 사상과 이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없애라 그리고 교회 안에 안 되는 조건들 그런 조건들 우리는 모르지만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다 바꿔라 이게 플랫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에 일곱 번째 영적 작품은 교회의 플랫폼 작품을 만들어라 교회의 플랫폼 작품 미디어와 비대면의 대면화 금토일 시대 준비입니다 이제는 주말에 교회 안 오고 놀러가는 시대가 오죠 주 4일째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밖에서 그냥 산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을 대비해라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또 랩런트 신방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지도자 공부를 해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군인이 되려고 어렸을 때부터 안 먹어도 되는 군인들이 먹는 그 딱딱한 흑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준비해라는 거죠 실제 플랫폼을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여덟 번째 파수 망대를 만들어라 유광수 목사님은 식사 기도를 안 한다 왜냐하면 24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게 파수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했습니다 랩런트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파수꾼이 되라 어떤 거냐 24 빛을 밝히는 것 24시 재앙을 막는 것 그리고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적이 오든지 없든지 일이 있든지 없든지 지키는 것 그게 파수꾼 아닙니까 24 지키는 것 첫 번째 기도를 아는 자다 했습니다 너희는 잠잠하지 말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방나라와 왕들이 영광을 보게 하라 여호와는 24시 기도를 들으십니다 파수 망대를 만든다는 것은 기도를 아는 자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24 기도하는 것이 파수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파수 망대의 사명을 아는 자 공의와 구원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항상 있는 빛과 또 필요할 때 피우는 횃불 이런 역할을 해줘라 또 헵시바와 뷸라의 축복을 회복해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여덟 번째 영적 작품은 치유할 수 있는 서미 타임을 가져라 했습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면 영적 문제에 있는 랩런트들을 데려와서 치유하고요 랩런트는 치유를 넘어서 서미스로 바꿔주는 저로의 기회로 만들면 됩니다 치유가 곧 서미스잖아요 특히나 랩런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수 망대를 만들어라 구강은 안테나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7, 8 구강은 플랫폼과 파수 망대 안테나입니다 이번 WRC의 주제 단어들이죠 안테나는 소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안테나를 만들면 되나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다민족이 그냥 와서 훈련만 받고 가게 하면 안 된다 치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소통되는 안테나가 있어야만 이 사역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나라의 장점들 분명히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빼고는 잘못된 것을 싹 바꾸게 해주고 파송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급한 이유가 있다 했어요 왜 급하냐 강대국의 영적인 병 때문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노예되어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약소국을 노예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소국의 영적인 병 때문에 많은 상처들이 있고 의식주밖에 모르자 그리고 뇌피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인 병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제도 전통율법에 묶여 있어요 보금은 없습니다 이 선민사상 고쳐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영적 작품은 망대를 건설해라 랩런트는 망대다 했거든요 거기에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파수대가 있다 거기에 안테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는 망대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만혈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1천억을 들여서 1천망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망대를 준비해라 그래서 세 번째 큰 강의에서는 랩런트 리더의 미래 준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랩런트 리더의 힘이에요 이사야의 언약을 듣고 바벨론에 들어간 랩런트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뜻을 정하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바벨론에서 세계보금화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이 랩런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10강의 제목은 우상신전이에요 우상신전 홀리 메이슨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다 랩런트에게 우상과 싸울 힘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왜 강대국들이 우상정치를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정사와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본론에 이 우상신전 이런 부분에도 흐름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흐름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7호국기 10장에 보면 7호국기를 보면 10가지 기적이 나오죠 이 10가지 기적은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린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인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이 권리앗 결국 권리앗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저주한 거거든요 그걸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대시대마다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새 청년이 가진 힘을 보세요 새 청년들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세계보고말을 위해서 거기에 집어넣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죽음을 담보로 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 결과가 세계보고마입니다 랩런트의 진짜 힘과 진짜 싸움이 이것이다 그래서 결론의 열 번째 영적 작품은 3단체의 엑소시스트를 뛰어넘는 전략입니다 엑소시스트가 뭐죠? 무속인, 무당, 접신 이런 걸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무당하고 끼가 같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팀 구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끼 있는 랩런트들을 미리 불러서 키워라 이런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1강에 정치 우상 홀리 리더죠 정치 우상에 걸리면 사실 가족도 안 보인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정치 우상 세력에 걸려버린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정치가들의 본능이 나옵니다 사단이 보자는 뺏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헤븐, 공중을 장악했어요 본론의 1번 세상의 힘은 뭐죠? 군주론, 손자병법, 한비자 이런 걸 가지고 어쨌든 남을 죽이는 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졌던 힘은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걸로 왕의 꿈을 해석했고 정치 우상 세력에 걸려들었지만 이 지혜로 이겨냈습니다 다니엘에서 6장 10절과 20절을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다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다니엘이 죽게 되었을 때 왕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함하던 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총리장이 됐죠 랩런트들은 거룩한 리더고 구별된 자, 다른 리더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 번째로 내 왕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내 시대를 장악했죠 뭘로 장악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결론에 열한 번째 영적 장품은 엘리트 전략입니다 어릴 때 준비해라 3단체는 완전히 엘리트 전략을 쓰고 있죠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랩런트 키우는 팀들은 랩런트가 어릴 때부터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11강에 대한 정치 우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2강은 사상 우상이에요 홀리 디아스포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보내신 거죠 애국 시대에 보금 가진 사람을 없애려고 유아 살해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 시대는 보면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잡아가 버렸죠 그리고 바벨론 시대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상 신전을 이기는 힘은 홀리 메이슨이랬습니다 그리고 정치 우상을 이기는 지혜는 홀리 리더다 그러면서 랩런트가 어디 가든지 기도할 수 있으면 외롭지 않다 기도할 수 있는 자 홀리 디아스포라입니다 본론에 에스더의 가진 힘을 보세요 에스더서 2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죠 네가 절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몰살 당하게 됐을 때 지금 말해라 했거든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했죠 에스더가 랩런트는 하나님이 필요화를 하실 때 준비되었다가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남겼죠 그거는 왕이 지시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그만큼 응답을 받은 거죠 사상 우상을 무너뜨리는 홀리 디아스포라로 서라 결론의 열두 번째 영적 장품은 패션 뷰티 전략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이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단체 안에도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큰 강의에서는 랩런트 리더의 힘입니다 힘 우상신전 이기는 힘 홀리 메이슨 정치 우상을 이기는 지혜 홀리 리더 그리고 기도의 힘 홀리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는 랩런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이다 2사에서 66장 1절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3강에서 랩런트의 선교운동 제목을 주셨습니다 랩런트는 지금부터 내가 선교할 나라의 한 나라의 언어를 감정이 소통될 만큼 사투리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능통하도록 준비해라 했습니다 또 현지에 있는 랩런트들 또 TCK들과 조인시켜라 선교사가 나이 들고 가서 언어를 배우니까 실패한다 했습니다 선교사가 될 랩런트는 중학생 때 유학을 보내서 언어로 전도훈련을 제대로 받게 해라 이렇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본론에 실에 살리는 237 플랫폼이 되어라 아니면 또 노예포로 속국되어서 가야 된다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성교가 다 그랬잖아요 노예포로 속국돼서 갔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천종족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야 포로 속국 제도를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서밋입니다 이들을 불러가지고 랩런트와 함께 삼서밋이 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소통인 안테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세 번째 영적 작품은 기질 천재성입니다 이제 금토일의 교회문화를 만들어라 했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각 나라의 랩런트들을 모아라 각 언어로 노래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해라 단 각 사람이 가진 기질과 천재성은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하면 된다 했습니다 조용한 사람 또 활동적인 사람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금토일 교회문화를 만들어내라 했습니다 그리고 14강 랩런트의 전도운동입니다 13강에 말한 이 선교를 하려면 먼저 전도를 알아야 되죠 전도의 컨셉 컨텐츠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전도의 컨셉은 열두 사도와 칠십인 제자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받고 있죠 랩런트는 칠십 지역을 장악할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또 랩런트의 업은 칠십 지역과 칠십 나라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중직자와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을 해서 제자가 나오면 또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칠십 군대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전도의 컨셉이다 했습니다 전도의 컨텐츠는 칠 대여정이다 칠 대여정은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성사미, 살아남는 열 가지 비밀, 발판 열 가지, 흐름 바꾸는 아홉 비밀, 다섯 가지 확신 평생의 답 62가지 삶, 교회 예배 기도 이 일곱 가지 칠 대여정입니다 그게 전도의 컨텐츠다 그러면서 전도의 시스템은 20가지 전략이 다 있습니다 랩런트가 전도운동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속에 랩런트의 산업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이 20가지 전도 전략 시스템을 이 내용을 알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했습니다 본론에 제약 막는 운동입니다 전도 선교는 사람들 구원시키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조현병, 공황증, 자살, 살인, 귀신 들리는 이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밋 운동이다 광야 40년, 바벨론 70년의 이유는 서밋 운동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 운동입니다 왜 오랫동안 자꾸 반복했습니까? 치유 운동입니다 이 바울이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파고들어서 서밋 운동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병든자를 치유하는 치유 운동을 했습니다 결론의 14번째 영적 작품은 성격, 인간관계예요 기질은 타고나지만 성격은 살면서 만들어지거든요 사람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잘해서 좋고 못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은 기능적으로 미디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랩런트들 방향을 잡아주고 또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나 변호사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만들어주어라 전도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질과 성품까지 쏟아부어야 된다 이렇게 14번째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15강입니다 랩런트의 미래의 중직자 준비입니다 랩런트는 지금부터 미래의 중직자가 될 준비를 해라 선교 전도를 아는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몰몬교는 예를 들면 인재들을 골라서 20살에 장로를 만들어서 세계로 파송하거든요 일곱 재앙시대의 랩런트들을 하나님 쓰셨는데 반드시 중직자들을 먼저 이렇게 세우셨다 어떤 중직자가 돼야 됩니까? 랩런트 키울 준비된 사람 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옳은 중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가이오처럼 전도자를 살릴 준비가 된 자 이제는 랩런트들이 커서 70지역 70나라에 영향을 주는 업을 만들어라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마음껏 전도 성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완전히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살릴 준비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라 랩런트를 불러 모아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신자 불신자 가리지 말고 중요한 전문인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게 해주라 했습니다 마지막 열다섯 번째 영적 작품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도 재창조에 도전하게 해라 말씀 주셨죠 재창조의 뿌리는 뭐냐? 오직과 유일성에서 시작합니다 오직은 내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오직은 내가 발견하고 내가 거기에 오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성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딜 가도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게 돼 있다 노바디로 가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다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그래서 다섯 강의와 또 열다섯 각 강의와 함께 미션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또 우리 랩런트들 삶에서 또 랩런트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 작품들 언약들을 열다섯 가지 주셨는데 이 부분이 진짜 우리 랩런트 키우는 시스템과 또 우리 교회 전체 시스템이 적용되고 이제는 정말 금토일 시대를 만들고 전도와 선교를 준비하고 랩런트들을 중직자로 준비시켜서 제5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제5RUTC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메시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나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남은자 랩런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응원해 주셔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 가운데에 3단체를 살리고 전 세계를 보고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전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정말 플랫폼이 되고 또 파수망대가 되고 또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모든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또 앞장서서 지도하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귀한 중직자들에게 이 언약을 담고 이 말씀 성취를 시키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원해 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영적 작품 15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주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WRC와 또 HRC까지 하나님 귀중한 시간표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의 귀한 랩런트들이 언약을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교회의 이 15가지 영적인 작품들이 미션들이 하나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보고마을 랩런트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성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를 축복하시며 특별히 귀한 랩런트들을 하나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주셔서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언약을 성취시키시며 세계보고마을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는 자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계를 변화시킬 열다섯 가지의 영적 작품을 남기는 이 일에 귀하게 심부름할 우리 하나교회와 우리 귀한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